자 우리 공통 파트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공통 파트는 현대시, 아 현대소설 소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항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평에서 전문항 해설지, 날개추 특별판은 자료실에 올리니까 그거 보면서 하나씩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굳이 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날개추 해설지 보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얻어낼 거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소설인데 이거 만만치 않았어. 그죠? 얘가 생각이 진짜 많아. 그 생각이 많은 게 이 보기에서도 설명해주고 있는데 33번 문제, 33번이 아니라 몇 번? 이 30번 문제, 30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보기 무성격자, 성격이 없다? 뭔 소리지? 하여튼 이 성격과 관계된 인물인가 봐. 이 정의는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해. 속물적 욕망 쉽게 말해 돈 이런 거. 돈 같은 거 추구하는 것을 경멸해. 하지만 이 현실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또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대. 그런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또 분석하기도 해. 아니 뭔 자기 자신을 분석하나요? 이 사람이 보통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지? 나의 생각은 뭐지? 그런데 결국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거든. 쌤이 좀 최근에 재밌게 보는 그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그 멤버들 하는 멘트가 있어. 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알아보고 제 마음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알아가는 그 모습들이 거의 리얼하게 딱 제시가 되거든. 그런데 얘는 좀 과하게 알아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으로 마음속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또 분석하기도 한데 쉽게 말해 주인공이 생각이 겁나 많다. 그 얘기죠. 나아가 관자가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해서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대상화한다? 대단한 말이 아니야.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를 대상화하는 거야. 내가 철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철수를 대상화하는 거야. 자 어쨌든 생각이 많다 이건데 지문의 앞부분을 좀 같이 좀 볼게요. 아버지가 위독해. 그래서 이제 귀양한 정일.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거기 그 용팔이 누군지 그 밑에 쪽에 나오거든요. ABCD 그 B를 보면 도장하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이 정일이에게 굴리며 장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상대방은 장인이라고 부르고 있어. 아 사위구나. 그렇죠? 나는 아들이고 용팔이는 이 집의 사위야.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이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이 삼판알이 삼판알. 이제 그 주산알 같은 거거든요. 계산할 때 쓰는 그런 알이 있어. 그냥 쉽게 말해 계산기 같은 거야. 자 삼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다시. 와 문장을 왜 이렇게 써는지 진짜 보면서도 화가 나는데 작가의 취향이죠. 문장을 좀 짧게 짧게 구성해서 가면 읽기가 쉬운데 문장 자체가 겁나 길어. 그렇죠? 심리. 이 인물의 심리를 이제 집중하는 효소들이 특히 특징이 이래. 문장 자체가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3인칭 서술자야. 이 서술자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 정일이야. 정일이한테 주목하고 있고 정일이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쓰는 말이 있잖아. 정일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중심 인물. 작중 인물. 정일이의 시선을 통해서 보거든요. 정일이가 이제 용파리를 바라보고 용파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바라봐. 다른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얘의 심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바로 얘한테 서술자가 시선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중심 인물의 정일이의 시선으로 지금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정일이라는 그 호칭을 나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인물의 심리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용파리를 보고 있는 건데 용파리는 자기가 사위야. 장인 어르신이 지금 위독하거든. 근데 막 이제 계산을 하면서 주파나를 놓으면서 열심히 돈 개선을 하고 있어.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추구하고 있거든. 그러면 만약 정일이가 나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쓸 텐데 은근히 신경 써.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어? 유심히 보고 있어. 이걸 유심히 보고 있어. 유심히. 이 계산. 계산이라고 할게. 돈 계산하는 거야. 돈 계산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얘도 일단은 돈에 관심이 있는 거야. 다만 그런 자신의 속물적인 욕망을 또 경멸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또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삼판에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파리의 눈과 마주쳤대요. 이렇게 대각만 계산해도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더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아,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야. 원래 그 원자가 살펴보면 어떤 땅인가 건물인가 그것을 사는 거거든. 사는데 사실 아버지 돈으로 하는 거니까 아버지 명의로 해야 돼. 근데 아버지 명의로 하면 아버지는 곧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 얘가 유산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 네 명의로 해라. 그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그런 건데 지금 그런 설명이 지문에도 보기가 안 나왔잖아. 여러분 딱 뭐만 보시면 돼, 시험장에서. 아, 지금 돈 계산을 열심히 하면서 용파리는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거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장인 어르신이 위독한 상황이야. 장인 어르신이 위독한 상황인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파리는 정인이 앞에 위임장을 내려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도장 찍으라고 하였다. 정인이 덕 불쾌졌다. 아버지, 얘는 자기 친아버지야. 장인 어르신인데 아버지가 지금 위독한 상황인데 지금 상속세 아끼자는 용파리 말하셔도 되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불쾌감이 드는데 잠을 못 자서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잠도 못 잤겠죠.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파리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을 보니까 너무 미워. 우리 아빠 아픈데 이 새끼 돈만 챙기고 있어 하면서 너무나 미워. 자, 그런데 그 다음 봐봐. 이 소인놈하고 의분 의분은 그냥 분노야. 이 분노 같은 심열이 떠오르면서 심열, 마음속의 열 쉽게 말해 이제 아, 정말 깊게 빡쳤다라고 하잖아. 아주 그냥 깊은 빡침을 느끼고 있는 거야. 심열이 떠오르면서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끊어줄게요. 정말 많이 빨리 바뀌는 것이 인물의 심리 그런 거잖아. 속은 계속 그냥 드득 끌어. 심열을 느끼는데 심열. 이 뒷박이야. 깊은 빡침을 느끼면서 쟤 한번 좀 때려주고 싶거든. 그런데 그런데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상대방의 얼굴이 아니야.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어. 아, 속으로 막 열이 받지만 이건 속이야. 밖으로는 웃음을 짓고 있네. 밖으로는 그냥 네 하면서 이제 웃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어? 내가 웃고 있어. 지금 하면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자, 좀 더 볼게요. 자기 얼굴에 웃고 있는 흐름을 깨달았어. 이러한 심리열이 신경쇄약 탓이 아닐까? 분노라 할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냥 신경쇄약 탓이 아닐까? 막 자기를 하나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 저 새끼 봐라. 돈만 챙기고 와. 저 새끼 어, 정말 빡치는데? 하면서 분노가 이제 치솟았고 때리고 싶었는데 어, 내가 나도 모르게 웃었잖아. 그러니까 이 심리열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공연하는 거야. 죄 때문에 생긴 게 심리열이 아니라 내가 최근에 신경이 쇄압해서 이 심리열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심리를 계속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서 좀 더 볼게. 그런 것을 공연이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이 상식을 농저뿌린 결과가 어떤가? 쉽게 말해 상식대로 하는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 규통에 있었다 이거야. 아니, 누구나 다 세금을 줄이고 싶지.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상식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결과가 어떨까? 하는 그런 해보자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 좀 구석에 있고 정일이는 그래서 도장을 뒤져내면서 자, 칠 대로 치어. 나는 어디다 치는 것을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제 도장을 내민 거야. 자, 이렇게 짓거리듯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또 실없이 웃기까지 해. 속으로 막 끊고 있는데 또 실없이 웃기까지 하네. 자, 이런 것을 또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혈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속은 계속 막 끓어오르는데 겉은 웃고 있고 도대체 내가 왜 웃고 있지? 하면서 정치를 막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이 정일이 그 정일이가 아니라 그 영파린을 도장 찍은 거 가지고 어디로? 중문도로 이제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허락받으려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예받아서 마지막에 이제 와, 뭐라, 뭐라 하는 그 고함수를 들었다 이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이 근데 거의 작품 지문 초반부 A위도 그렇고 지문의 A도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데 평권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심리에 대해서 인물의 태도에 대해서 이거 정교한 판단을 요구해요. 정교한 판단.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한다. 완벽하게 모든 문장에 반응한다. 그건 불가능해. 다만 얘의 심리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판단해 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이 심렬의 정체 어, 처음에 얘 때문인가? 이 돈만 밝히는 새끼 하고 얘 때문인가 했다가 아니야 내가 최근에 신경수약 때문에 이제 심렬이 생겼나? 하면서 어쨌든 얘는 심렬의 정체를 계속 분석하고 있고 지금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오셔야지 문제가 바로바로 풀린다는 거죠. 그죠? 자, 바로 30번 문제가 볼게요. 30번의 1번 선지 3판 알을 놓으며 2일 그 따지는 상대를 경멸해 경멸하면서도 3판 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잖아. 어떻게 봤어?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 돈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 보지도 않아. 근데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허용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이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서 상대에 대한 불기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의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선지 언뜻 대충대충 보면 어? 분명 상대방 웃으면서 공모 의사를 읽었어. 그리고 이 얼굴에 웃음이 흘렀어. 상대방 불쾌, 불쾌감 느꼈어. 뭐 웃었어. 응, 하고 이제 자기를 생각했어? 대충 보면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거든. 근데 최근 평가한 선지는 하나하나 저와 함께 끊어가면서 인거관계나 그런 걸 체크해 주셔야 되거든요. 분명 상대방이 웃는 거 봤어. 그리고 뭐 했니? 빡쳤어. 그죠? 빡쳤지만 겉으로는 웃었어. 그러면서 이 빡친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계속 웃으면서 일단은 진행이 됐지. 그치? 자, 그거 다시 보세요. 선지. 상대방 웃으면서 공모 의사를 읽어냈어. 맞아.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서. 그치? 깨달았어.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 했다.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 느낀 거 맞아. 이걸 웃음으로 무마하려 했나? 웃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 아니야.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은 분명 계속 있었어. 그치? 근데 겉으로는 지금 웃고 있는 거야. 그치? 바로 보기에 나왔던 현실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그런 모습. 그치? 분명 혐오스러워. 속무적인 것을.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이거를 불쾌감한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태도가 아니거든. 거기서 칼같이 그어주셔야 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으로도 손이 가는데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한다. 상대방은 우러러본다. 나보다 높은 존재로 보는 거야. 그럼 나보다 높은 존재로 본다는 것은 나와 유사한 거야. 나와 차이가 있는 거야. 나와 차이가 있는 거잖아. 나보다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거거든. 그리고 우러러보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것이죠. 답이 아마 안 보여서 스스로의 내면을 대상화한다. 대상화한다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해서 4번으로 간 친구들이 있는데 화자를 대상화한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다. 평판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기출이 나오는 표현이야. 자, 이런 거 확인하면 답으로 갈 수 있죠. 이번에 현대 소설이 어렵게 나왔지만 고전 소설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뭐가 어렵게 나올지? 몰라.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평가가 항상 이런 거 나왔을 때 정교한 그런 판단을 요구하고 완벽하게 해석은 못하더라도 얘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체크해서 갔으면 문제 30번 문제 시간이 좀 걸려도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현대시인데 바로 좀 가보도록 할게.